어디 가? 저요? 저 심부름 다녀오는 일... 어디 가냐고요? 저요... CG실이요 어디 있는지는 알아? 구름다리 건너서 엘리베이터 타고 공관 3층... 지름길 있어, 따라와 사랑이 짜릿하게 올 땐 Kiss me, kiss me, kiss me, lady 운명처럼... 깜짝이야 돌아가는 길은 기억나? 당연하죠, 이쪽으로 그냥... 글씨를... 잘 모르겠네 그런 줄 알고 기다린 거야? 작가의 기초는 방송국 구석구석 다 아는 것부터가 시작인데 바꿔주세요, 기초 응 호관 식당 조성완 치과도 있는 거 알아? 응 여긴 유용실 여긴 이발소야 저렴한 값에 편리하게 둘이 뭐하냐? 나의 값에 편리하게 어린이 그댄 피력이죠 어린이 그댄 스포치래요 여기 없는 건 세상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... 우와! 가스베이터다! 어! 어... 진짜 똑같아 어떻게 해... 아 진짜 힘들어 좋다는 거 I'm your father 안녕 마더 집에서 그러고 놀아요? 유치하게? 넌 그게 뭐냐? 신데렐라게요 백설공주게요 신데렐라 옷 빼서 입은 뮬란 내가 그렇게 못생겼어요? 야 나 동양족 관점에서 미인이야 그리고 뮬란은 나락까지 구했어 그 왕자 없인 얘기도 안 되는 다른 공주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은 잘해요 다스베이더 스님 저희가 다스베이더야 아 네 머리 이거 지퍼에 걸려가지고요 한 번만요 아 한 바닥에 진짜 아파 아 머리 괜히 풀렀나봐 아 뭐하는거야 아 아 잠깐만 아니 아니 잠깐만 가위가 가위가 어딨지? 저기 있다 저쪽으로 간다 아니 이거 잘라버리면 어떡해요? 망가져 책임질게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? 이거 다 망가졌는데 레이스가 아 죽은다 아 죽은다 다보다 잘한다 평소에 라면도 안 끓여본 줄 알았는데 이십 몇 년 혼자 살아봐라 뭐 생활의 달인? 껌이야 껌 그럼 이걸 그 가위가 어디 갔지? 그 가위 아까 거기다가 던져놓고는 뭐 같은데 그냥 하세요 치료해서 찾아가려고요 감사했습니다 나미래씨 그 수요일날 방송 끝나고 시간 되나? 그 때마저 공부를 그 기초를 더 닦아야 되지 않겠어? 저야 좋죠 몇 시야 할 건데요? 아 뭐 방송 끝나고니까 8시 20분쯤? 동문에서 보자고 네 수요일 동문 8시 20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